정상에 아슬아슬하게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꽃을 보았어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그룹의 존속 여부가 그렇게 길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한유TV의 의정부 한유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도령님 아이돌들을 좀 아시나요? 아이돌들이요? 잘은 모르는데 그냥 뭐 듣는 노래는 몇 개 있습니다 BTS 분들 노래라던가 뉴진스 분들 노래라던가 아니면 댄스그룹 그런 거? 차 타고 가면서 드라이브 하면서 종종 듣곤 합니다 뉴진스를 아시는 거군요? 알죠 뉴진스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뉴진스가 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렇죠 민희진 씨가 사내 이사회에서 해임이 되면서 엄마 이름으로 딸들이 돼버렸는데 앞으로 뉴진스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일단 저도 뉴진스 분들을 뵀을 때 옛날에 마치 SES 분들을 보는 듯한 뭔가 클래식함과 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이제 요즘 음악들은 제가 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템포가 너무 빠르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뉴진스 분들 노래는 뭔가 이렇게 정서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멜로디 속에서도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자 하는 그런 개성이 있는 것 같아서 종종 노래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일단은 공수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러네요 일단은 빨간 깃발을 뽑긴 하셨는데 지금 바로 파란 깃발을 뽑으신 거 보니까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그런 운기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일단은 제가 전체적인 공수를 받아들였을 때 보였던 모습은 굉장히 높은 산 위에 펴 있는 한 송이의 꽃이었어요 꽃이였는데 꽃잎이 다섯 장이었습니다 멤버분들이 다섯 분 만나요 정상에 아슬아슬하게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꽃을 보았어요 너무 높은 산 위에 피었어요 그래서 뒷배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흘러가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 뭔가 논란이 되는 부분이 계속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 굉장히 높은 산 위에 피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정상을 찍는다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음악성이라든지 예술적인 부분이라든지 핵기적으로 뭔가 세계적인 탑클라스에 오른다 라는 것을 암시를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상에 아슬아슬하게 피어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그룹의 존속 여부가 그렇게 길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2, 3년 길어야 한 2년, 3년이에요 그 외에는 개별 활동이라든지 유닛 활동으로 찢어지는 형태로 보이는 게 보였거든요 그 대신에 업적은 짧은 몇 년 사이에 다 이룬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래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짧은 활동 안에 많은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느냐 내 모든 것에 담아낼 수 있느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다 담아내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예전에 그런 아티스트분들을 보면 우리 김광석 씨라든가 옛날에 비틀즈라는 멤버라든가 활동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많은 임팩트와 그런 것들을 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마 뉴진스도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 짧은 시간 동안 나왔던 앨범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퀄리티 높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구나라고 이렇게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활동하는 기간이 얼마든 간에 그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 뉴진스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거 잘 지켜봐줬으면 하고 뭐 일단은 짧고 강하게 불태운다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아쉬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그룹의 존속 여부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팬분들이 감안하셔가지고 아무튼 응원과 격려의 말씀 잘 해주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